전 프로게임은 이영웅이고요. 오늘 올라가서 기쁘고 저번 시즌 우승했으니까 이번 시즌도 우승까지는 가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 마음대로 조를 어느 정도 짜서 제가 원하는 대로 되었는데 근데 오늘 경기는 사실 그땐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경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일단 첫 켄이 형이 너무 잘 준비해 오셔가지고 저도 사실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좀 서플 다 깨질 때는 진짜 지는 줄 알았고요. 근데 애초에 상황을 제가 좀 유리하게 잘 만들어놨어요. 게임 자체를.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제가 드랍은 아예 생각도 못 했는데 드랍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진짜 뭔가 했고요. 지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래도 막고 이긴 것 같아요. 앞마당에 럭커가 왔을 때 제가 막았거든요. 그때 이겼다고 생각했어요. 아쉽긴 한데 그래도 병구 형 이긴 선수들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다음 시즌에 또 병구 형이 올라와서 같이 게임했으면 좋겠어요. 개인적으로 테란이나 프로토스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그하고도 많이 했기 때문에 테란이나 프로토스 만나서 못 전제했으면 좋겠어요. 아무래도 근데 너무 다 잘해서 재동이 형, 태경이 형, 정우 형, 성현이 다 너무 이번 시즌에 너무 쟁쟁해서요. 그 모두가 사실 진짜 다 잘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일단 이번 시즌도 8강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시즌은 일단 확보하고 싶고 했고 그래서 이번 시즌도 우승해서 저번 시즌 팬분들이 우승해서 정말 좋아해 주셨는데 이번 시즌도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